그때는 사람이 정상적인 사람이 아니에요. 그래 가지고 이제는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 가지고 이제 본인이 고생해서 여태까지 버는 돈이잖아요. 그래서 내가 다 거기서 많은 돈을 잊어버리고 왔는데도 걱정하지 말아라. 당신이 중요하다. 내 옆에 있는 사람이. 그러니까 이제 공항장에 하고 이제 대행기피층이 생긴 거예요. 집에서 바깥을 전혀 안 나가는 거예요. 그래 가지고 이제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 가지고 이제 애 엄마가 손을 잡고 지금부터는 나를 따라서 해달라. 따라와라. 나를 따라와달라. 그러니까 절대 안 나온다는 거예요. 나와 가지고. 처음에 말을 타래요. 나보고. 아 말을 타라고. 그래서 내가 아니 정신이 있는 사람이냐 없는 사람이냐. 무슨 그 돈이 얼마나 드는 운동인데 말을 타냐고. 그랬더니 돈 안 들고 이렇게 아주 잘 탈 수 있으니까 나만 따라오라고. 그 공장에 말 타는 데가 있어요. 네 거기 이제. 잘 타시거든. 그래 가지고 끌려 나갔어요 제가. 그 맨 처음에 끌려 나갔는데 제가 말 모가지 붙들고 우는 거 말도 마세요. 아 그래요? 처음에 갔는데요. 그 가죽에 이렇게 안장에 제가 이렇게 앉았는데 저는 거기가 그 말의 체온이 느껴질지 몰랐거든요. 근데 그 안장 위로 앉아 있는데 뜨뜻한데 이렇게 옆에서 보니까 꼼뽑 꼼뽑 이러고 있어요. 근데 이 아저씨는 그 말이 무서운 거예요. 크니까. 동물을 좀 무서워해요. 대리 나왔는데. 그래서 내가 하는 말. 이쪽으로 오라고. 아니 그러니까 안 무서워 그래. 그래서 자기가 끌고 와서 자기가 안 무섭다 그러면 나는 얼마나 무섭겠어. 그렇죠. 그래서 말 모가지 끌어놨는데 말이 너무 따뜻해요. 근데 왜 걔를 보는 순간. 네. 그렇게 왜 나를 알아주는 거 같고 눈물이 쏟아지는데. 하여튼 그래 갖고 그때부터 안타도 올라갔고 계속 끌려 올라갔어요. 그래서 승마하면서 승마만 하니까 또 집에 있는 시간이 또 있는 거예요. 그래서 이제는 집에 있는 시간 없애야 되겠다. 아침에 눈 뜨면 승마. 그 사계절을 이제 노트. 계속 밖으로 나가겠군요. 경비행기. 바이크. 자격증을 다 따게 한 거예요. 오토바이가. 여기까지. 네네. 자격증을. 제가 운전을 할 줄 몰랐었어요. 그러니까 58에 제가 이제 면허증을 땄어요. 그러니까 운전 가리키죠. 오토바이 가리키죠.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. 혹시 나 몰래 무슨 생명보험 들었어. 나를 이걸 왜 타냐. 저번에. 이거 막 바쁘게 밖으로 나가게 만들었군요. 그래서 자격증도 따로. 그렇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이렇게 치유가 됐을 것 같아요. 그래요 그래요. 그럼 되게 뿌듯하셨을 것 같은데. 아니요. 이런 게 있어요. 그 가재니까 이렇게 끌고 막 극성스럽게 막 손질로 빨리 따라오라니까 끌려갔지. 네. 끌려가면서도요. 내가 지금 이건 무슨 제정신인가 이러면서 끌려가서. 계속 잠자는 시간이 없어요. 스키. 스키도 그때 배웠어요. 그건 뭐 좋은 거 다 하셨네. 그러니까 승마, 스키, 요트, 바이크, 그 다음에 경비행기. 다섯 개요? 그리고 운전면허증. 여섯 개. 여섯 가지를 딴 거에요. 그러니까 그냥 하는 정도가 아니고 자격증까지 다 땄어요. 제대로 배우신 거죠. 다 따기 했죠. 취득하기 했거든요. 그러니까 집을 들어오면 나 잠 좀 자고. 아무 생각하고 아침에 또 눈 뜨면 극기 훈련이야. 빨리 일어나. 또 끌고 나가. 근데 이제 이거를 우리가 다 사서 하면 돈이지만. 파는 요령이 또 있더라고요. 그렇게 뭐 빌려 타고 뭐 이렇게 하니까 또 여럿이 거기 가면 동호인도 있고. 네. 잘하셨네요. 네. 근데 그러던 차에 그래서 우울증이 다 났고 이러던 차에 또 갑자기 당 수치가 올라가고 이래가지고. 네? 제가 알아요. 뭐 드실 때도 굉장히 조심하거든요. 지금도 지금. 아프셨어요 갑자기? 네. 이제 병원에서 이제 그 선생님이 잠깐 좀 보자고 그래서 봤더니만 굉장히 심각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. 네. 지금 이제 수술은 해봐야 되겠지만 준비를 하시라고. 뭐죠? 이제 그 췌장이. 극한. 극한. 네. 네. 동의서를 이제 쓰라고 하는데. 수술은 결과는 알아봐야 되겠지만. 네. 이제 그 준비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. 췌장 쪽에 이상이 생겼다. 네. 네. 무너져내리셨겠다. 그렇죠. 그때는 뭐 뭐 세상이 아주. 근데 나한테는 요만한 좁쌀만한 게 하나 있어서. 네. 그냥 열흘이면 된대요. 그리고 본인은 이제 고수부지 가서 매일 울은 거지. 어머. 근데 이제 우리 시어머님이 암으로 돌아가셨거든요. 그러니까 본인이 그 엄마를. 그러니까 엄마 발악이었어요 원래 저희 남편이. 그래서 이제 그 병관오를 하다가 또 내가 그렇다고 그러니까. 무너지셨겠다. 네. 그래서 이제 본인이 그러더라고요. 왜. 자기가 얘기해. 그 나한테 막 이런 일이 생기나. 나한테는 나한테가 좋아하는 사람 다. 이제 그래가지고. 이제 우리 그 미국에 있는. 딸한테만 연락을 했어요. 그래서 엄마가 잘못될 때도 있으니까. 사이하고 와서 보고 가라. 그러고 나서. 이제 그. 아픈 모습을. 그 누구한테 보여주고 싶지가 않았어요. 네. 그래가지고. 병원에 애들이 와서 72시간. 3일 정도 있다가 가고. 수술을 해서 퇴원까지. 우리 그 주위의 분들한테도. 병원에 갔다는 말을 전혀 안 했어요. 한 4년 정도로. 얘기를 안 하고 지내다가. 낭 중에 이제 최 회장님이 했다는 얘기를 했죠. 수술을 했다는 얘기를. 누구한테도. 그 과정은. 아름다운 모습만 보여주고 싶어가지고. 아프다는 얘기를. 누구한테도 안 했어요. 그리고 태어나기. 한. 한 3일 놔두고. 이제 지인들. 그때에서 연락을. 연락을 했죠. 이제. 태어난다고. 그렇죠. 사실은 저. 암인지 알고. 막 그랬는데. 암까지는 아니었죠. 이제 그. 처음에는 이제 암이라고 했는데. 네. 사이즈가 크니까. 검사 결과가. 3개만 있었어요. 종양이 이제 18cm에서 5cm를 놔두고. 이제 전부 다 제거를 했걸랑. 수술했걸랑이요. 근데 그때 딱. 이제 그리고 나서. 선생님이 이제 결과는. 이제 암으로 전이나 가기 직전이다 하니까. 다행이에요. 천만 다행이네. 그나마 다행이네요.